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박경민 코치와 함께 허경영, 홍승인 준자강 팀을 상대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. 준자강 최상위권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? 이 그림을 감사드립니다. 여기 표정 출발 출발 아, 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트 주도권을 선점하고 중간 볼 공략을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호동용 코치가 벌써 미들라인을 점령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라켓 드는게 조금 늦었습니다. 눈 깜짝하는 사이에 공이 지나갑니다. 강하게 보다 네트 밑으로 공이 떨어지게 타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냥 세게만 타고 하고 타고한 공이 네트 위로 많이 떴습니다. 더 acompan할 .... 더с 더 더 언더클리어 퀄리티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. 그런 언더클리어로는 허동령 홍승인 조합의 공격력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. 미들라인을 잘 점령했지만 상대가 준비하고 있는 곳에 드라이브를 갖다줬습니다. 커트를 하고 다시 공격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. 자세히 황제 레슨에서 배운 반스매싱 이후 압박하는 공격 패턴이 통합니다 한 명은 세 heard 한 명을 이번에도 반스매싱을 활용한 공격 패턴이 통합니다 세게만 쳐서는 포인트를 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게만 쳐서는 동옥 송혁 코치님이 하지 말라는 이상한 백핸드 스트로크입니다. 역시 바로 실점합니다. 동옥 송혁 코치님의 동옥 송혁 코치님의 동옥 송혁 코치님의 동옥 수위에서 밀려서 타고 있지만 그 다음 준비를 빨리하고 처리했습니다. 미들라인에서 커트의 정교함이 아쉬웠습니다. 미들라인에서 커트의 정교함이 아쉬웁니다. 전위에서 내가 보는 길목으로 오는 공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. 이것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. 중간 라인으로 오는 공을 더 빨리 정교하게 타구할 수 있도록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